다음 대권을 놓고 한 전 위원장과 경쟁할 수도 있는 인물이죠. 오세훈 서우시장은요.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논란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은 물론이고요.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과도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틀어내려 하고 있다.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설전으로 확대가 됐고요. 오늘 아침에는요. 심지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아주 직설적으로 오 시장에게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요. 지난 주말이죠. 정부의 직구 규제 결정을 비판한 데 이어서 또다시 정책 현안을 놓고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겁니다.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움직임에 잇따라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오세훈 서우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해당 정책을 옹호를 하고 정부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해 여당 중진을 향해서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각을 세웠습니다. 오 시장이 특정 임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과 나당선인 그리고 유 전 의원까지 싸잡아서 겨냥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. 이에 예상 밖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서 오 시장이 본인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한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거라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.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검토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. 이렇게 거듭 현안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오 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면서 처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듯한 그런 인상을 보였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이나 오 시장 모두 사실 알고 보면 변호사죠.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이다 보니까 이런 법적 규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또 이견도 나타내고 있다.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오 시장을 향해 정책을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말할 배짱은 없냐며 보다 직접적으로 날을 세웠는데요. 오 시장이 이에 대해 다시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라고 반박을 하고 유 전 의원은 논점을 이탈하지 말라고 재반박을 하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. 네